제가 그네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좋다 많은 아티스트분들이 영입이 돼서 이제 시소나 우리 지금 대화 굉장히 은육법, 메타포 굉장히 세련된 대화같이 느껴지네요 거기에 소속사 식구들이 많이 늘었어요 누구누구 한 식구가 됐죠 정말 많은 분들이 계세요 일단은 수장으로 사이드 편이 계시고 제시 언니 있고요 그리고 크러쉬 있고요 헤이즈 씨 있고요 또 더니 있고요 제일 야중의 얘기예요 그냥 제일 뒤에 얘기예요 더니 씨도 있고 제가 이런 얘기 좀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사실 더니 씨, 이던 씨 같은 경우에는 무대도 없거든요 근데 같이 왔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솔직히 감동받았어요 So sweet 진짜 얘기 안 하고 응원차 그냥 온 거예요? 네 멋있다 괜찮다 지금 어디 있어요? 부끄럽다고 대기실에서 언니 더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나대지도 않고 좋다 적당하다 이럴 땐 나대면 또 약간 좀 그냥 그렇거든요 딱 적당하다 이런 얘기는 좀 더 하죠 아멘